좋아요 구독 블랙웰 이슈라고 봐야 되는데 블랙웰 이슈의 핵심은 결국은 잘한다 잘한다 했더니 이렇게까지 잘할 수 있을까 했던 엔비디아가 블랙웰에서는 CPU마저도 자기가 만들었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니까 역시 엔비디아는 CPU 안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TSMC가 못 만든다고 하니까 TSMC의 잘못일 수도 있고 설계는 잘했는데 그걸 못 만들어내는 것일 수도 있고 설계 자체가 과도해서 TSMC가 헤매는 것일 수도 있는데 둘 중에 누가 실수를 했든 이게 만약에 지연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HBM의 생산량이나 이런 것들엔 당연히 타격이 있는 것 아니냐 그 논리로 지금 전 세계 반도체가 다 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성훈 이사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충분히 이론적으로 봤을 땐 영향은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지연된 캐파 2025년까지 수요 초과를 감안을 해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엔비디아의 실적 추정치 대비해서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수치가 병목이 생길 수는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실적에 대한 우려 부분 일부 그다음에 때마침 AI 그와 관련해서 이 캐팩스가 과연 회수가 될 수 있을지 그게 겹쳐진 상황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아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이게 큰 이슈가 되지 않는다라고는 밝혔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켜보는 상황이 필요한 게 짚어주신 것처럼 TSMC 그다음에 엔비디아 둘 중에 이게 어느 쪽에서 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지 그 부분을 한번 보는 거고 실제 지연이 된다고 하면 실적은 한 한 분기 정도 딜레이가 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수요에 대한 부분에 이상은 없을 텐데요 공백, 병목 현상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기다리면서 좀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거는 주식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모든 건 이제는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낙폭과 대주부터 볼 필요가 있고 미국에서도 낙폭과 대주 중심으로 먼저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 중심은 테크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리밸런싱이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지금의 리밸런싱의 핵심은 우리나라도 테크주, 변압기, 식품 이런 쪽이고 늘 봤던 대표적인 종목들입니다 SK하이닉스, 테크윙, HD헌대 일렉트릭, 삼량식품 이런 쪽으로 종목들 같은 경우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건 그 부분 아닐까요? 우리도 그렇게 믿었던 2차전지 자체가 결국은 이 캐즈미라고 하는 벽을 만나서 주가의 변덕성을 크게 키웠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전기차 줄어든 적이 없거든요 다만 전기차의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서 결국은 밸류에이션이 높았던 종목군들의 급락이 나타난 건데 엔비디아하고 그다음에 다른 종목군들이 물론 좋은 상황이고 독점 기업이고 다 좋은데 밸류가 낮다고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변동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부분은 인정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출 총이익률 같은 경우가 일본 기업들 검사 장비 쪽은 기본 50% 이상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주가 수익 비율 같은 경우에 원래는 장비주들 한 20배 정도 나오다가 이번에 HBM 사이클 때 40배, 50배의 당위성 이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짚어주신 것처럼 수요에 대한 공백, 그다음에 그게 일종의 캐즈미라는 형태로 봤을 때는 이익 같은 경우는 한 분기를 비고 나올 텐데 이익 대비해서 시총을 도출할 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성장이 이루어질 때 멀티플 같은 경우는 할인이 대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관점에서는 짚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여기에서 과밸류 수준 같은 경우를 시장에서는 좀 우려를 합니다 확실히 우려를 하고 물론 시장 조정이 나오면서 같이 다 빠져서 다시금 재편을 하기는 하겠지만 주가 수익률 기준으로 한 50배 이렇게 부여받던 장비업체들 같은 경우는 빠르게 할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게 한 20배 어찌 보면 주가는 반토막 이렇게 날 수도 있는 상황까지 시장에서는 감안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음부대 그림 하나 보여주실까요? 지금 소위 독점에 준하는 기업들의 주가 1년간의 수익률입니다 엔비디아가 많이 빠졌는데 여전히 140%예요 그 다음에 지금 하이닉스 그 다음에 TSMC, ASML 전부 급락했다고 하는데 TSMC가 64%, 하이닉스가 47%, ASML도 여전히 23% 플러스 난 상황입니다 물론 고점 대비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빠졌지만 이들 종목이 1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면 여전히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우리 지수가 지금 1월 초반으로 돌아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수 수익률이 다시 마이너스 혹은 제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이닉스는 여전히 연초 대비해서 봤을 때도 한 20% 내외의 상승률을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이들 종목의 흐름은 우리가 고점에서 빠진 것 때문에 나쁘다 나쁘다라고 하지만 시간을 되돌리면 되돌릴수록 전혀 나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뭔가 시장이 예상한 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충분히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룸이 남아있는 거예요 먼저 샀던 사람들은 다만 뒤늦게 쫓아 산 사람들은 현재 구간에서 빠르게 주가가 내려오면서 마이너스로 돌아서거나 지금 거의 보압권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겠죠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소위 독점을 얘기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이렇게 힘없이 빠지고 있는 국면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시장의 수급이 돌아선다 얘기를 해봐도 쉽게 돌릴 수 있는 구간이 아닙니다 즉 엔비디아 쪽에서 확실하게 뭔가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TSMC 쪽에서 다시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 쪽에 좀 빠져도 다른 쪽에서 받쳐주면서 실적이 굉장히 견주한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아마도 이들 종목에 뭔가 반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들 종목의 지금 기술 싸움 기술의 전반적인 흐름들 이런 것들도 물론 주목해봐야 되지만 소위 독점 기업들의 주가가 쉽게 회복되지 않는 지금의 국면은 굉장히 약한 상황이다 즉 또 시장을 이끌어왔던 주도주들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신중론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기존에 제가 이 방송을 나와서도 SK이닉스보다 삼성전자 계속 강조드렸지만 삼성전자마저도 붕괴되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은 결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속도가 안 나오거나 지금 3개월 얘기하고 있는데 3개월보다 더 지연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설계 결함이라고 한다면 더 지연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제조 결함이라고 한다면 제조 결함은 빠르게 돌아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네 종목 소위 독점 기업이라고 하는 이 네 종목의 주가 회복도가 얼마나 빠르게 나타나는지가 관건이고 이 중에서 하이닉스가 독점도가 가장 낮습니다 이미 마이크론 들어와 있고요 삼성전자도 지금 8월, 9월에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가능성이긴 하지만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하이닉스를 제외한 소위 독점 기업인 엔비디아와 TSMC와 ASML의 주가의 회복력이 아마도 국내 종목군들의 주가 회복력과 맞닿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종목만 보기보다는 글로벌 종목을 다 같이 한 통에 놓고 같이 좀 분석해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